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보금자리론은 서민들이 집을 살 때 대출 수단으로 많이 이용하는 정책금융상품입니다. 생애 첫 집 마련에 나선 대출차를 위해 규제를 완화한 보금자리론이 내일 새롭게 출시되는데요. 기존 보금자리론보다 대출 비율도 높고 한도도 많아진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김미현 기자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처음 집을 구매하는 일을 위한 전용 보금자리론을 내일 출시합니다.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가 현재 최대 70%에서 80%로 높아진 것이 특징입니다. 소재지나 주택 유형과 관계없이 집값의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출 한도도 최대 3억 6천만 원에서 4억 2천만 원으로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집을 살 때 기존에는 집을 처음 구매하더라도 3억 5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내일부터는 최대 4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주택가격 기준은 6억 원 이하,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로 현재 보금자리론과 같습니다. 대출금리도 연 4.25에서 4.55%로 동일합니다. 단, 이번 새 상품을 통해 LTV 80%를 적용받기 위해선 주택금융공사의 생애 최초 특례구입자금 보증을 이용해야 하며 보증 요건에도 맞아야 합니다. 임대차가 있는 주택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주택금융공사의 다른 보증을 이용 중인 경우에도 신청이 제한됩니다. 선순위 대출이 있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대출, 즉 디딤돌 대출에 한해서만 선순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 요율은 0.05에서 0.20% 범위에서 주택 유형과 신용도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한편 정부는 서민 주거금융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안심 전환 대출과 적격 대출을 기존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도 한시적으로 출시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김미연입니다.